HP OfficeJet Pro 7720 와이드 포맷 복합기 프린터 시리즈 개봉 및 설정 상자를 열고 전원 USB 및 전화 케이블을 꺼냅니다. 상자 내부에 프린터에 대한 참조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카트리지의 전체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는 프린터 설정에 필요합니다. 상점에서 구매한 교체용 카트리지는 프린터 설정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프린터의 옆면에서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재활용을 위해 옆에 치워둡니다. 모든 포장제는 재활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p.com.recycle을 참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프린터가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잡고 상자에서 꺼냅니다. 프린터를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상자는 재활용을 위해 한쪽으로 치워 놓습니다. 비닐봉지에서 프린터를 꺼냅니다. 이제 모든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하고 프린터를 감싸고 있는 보호 비닐과 스티로폼을 제거합니다. 스캐너 덮개를 들어 올리고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스캐너 덮개를 닫습니다. 입력 용지함을 당겨서 빼냅니다. 테이프 및 기타 포장제를 제거합니다. 입력 용지함을 밀어 넣습니다. 프린터 돌리기 전원 코드를 묶은 끈을 제거하고 프린터의 뒷면에 꽂습니다. 제대로 꽂아졌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코드의 반대쪽 끝을 벽면 콘센트에 꽂습니다. hp는 프린터의 최고 성능을 위해 벽면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린터 앞면에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제어판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사용할 언어를 탭합니다.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설정 계속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음, 프린터에 동봉된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비닐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시한색 잉크 카트리지부터 시작합니다. 프린터의 올바른 슬롯에 삽입합니다. 제대로 끼워질 때까지 누릅니다. 이제 마젠타색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노란색 카트리지를 설치하고, 검은색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입력 용지함을 당겨서 빼냅니다. 용지 더미를 반듯한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리세요.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고 용지 폭 및 길이 조정대를 조절합니다. 조정대를 용지 가장자리로 밀어야 하지만 용지가 구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어 누르지는 마십시오. 입력 용지함을 밀어넣습니다. 제어판에서 확인을 터치하여 프린터 교정을 시작합니다. 프린터가 프린트 헤드를 정렬하고 한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교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터치합니다. 제어판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라서 프린터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Windows나 Mac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프린터의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123.hp.com을 방문하여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열고 단계별 지침을 따라서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동작가대회 인쇄합니다. 친한 이삼 인쇄합니다. 말씀이